자 지난번 강의에서 연속 연장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우리가 그 메인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차단관리 그 다음에 등록관리가 있죠 등록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관리번호 살펴보기 전에요 어 실질적으로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가 오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 전화가 오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렇게 그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현대카드에서 어떤 메세지가 온 건데 여기에 보면 안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스팸이라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팸이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그 메뉴들이 있어요 공유를 할 거냐 그죠 아니면 차단할 거냐 아니면 스팸 신고를 할 거냐 그래서 이 전화는 고일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전화번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스팸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버에 등록이 돼서 어 공유를 하겠죠 그죠 공유 요것도 맞춤 공유하기도 뭐냐면은 어 이제 이걸 공유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이 후 사용자 간에 공유가 돼서 어 이런건 스팸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받을 이렇게 받아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요거는 이 광고성이에요 스팸 신고가 지금 45권이 되어 있는 이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스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자꾸 오는데 저도 수시로 와 가지고 이 차단을 제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이런 뭐 건강검진 하는 데서도 보면 이 광고성으로 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건강검진이라는 건 사람이 자기가 몸 건강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너무 좀 퇴색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죠 그죠 물론 뭐 어떤 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너무 많이 오니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후 라는 이런 덕분에 요런 부분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고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요런 분들이 스팸 처리가 됐지만 뭐 이게 스팸이 아니라 이상한 전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즉시 차단을 갖다가 이렇게 어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화 일단 받습니다 전화 받는 게 아니라 차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받기 전에 그러면 요렇게 어 어 수신 차단이 완료됐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메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 되는지 보려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이제 그래서 요 후 쪽에 들어가서 어 우리가 보면 어 차단관리 그죠 차단관리 쪽에 보면 이 번호가 차단 그죠 차단 됐죠 공유 차 공유가 됐고 또 차단 기록에 가보면 요 번호가 또 우리가 차단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신경을 쓰지 않게끔 우리가 해놓고 어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 메세지가 알림창이 나타나면 그죠 우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분을 뭐 차단하겠다 그러면 거기 차단할 거냐 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차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그냥 전화를 무조건 받았죠 그죠 왜냐면 그런게 어 알림창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게 실제 필요한 전화번호가 아닌가 해서 받다 보면 이 광고성이고 뭐 그죠 뭐 가입하라고 하는 전화는 그럼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함에 어떤 큰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차단 관리 쪽은 지금 다 한 거고요 이제 등록관리 실질적으로 후 라는 그 앱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차단 관리입니다 차단 관리 그죠 우리가 스팸을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앱을 쓰는 거니까 제일 많이 쓰는데 이 등록번호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 등록번호 관리를 보면요 공유번호 신고번호 안심번호라는 이런 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공유번호는 뭡니까 수신된 특정 전화번호를 공유 등록하면 그죠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번호는 뭐냐면은 수신된 번호를 수품 신고하면 신고번호가 나타납니다 그죠 물론 딴 쪽에 거기 서버에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심번호는 뭐냐면요 안심번호는 수신된 번호 그죠 수신된 번호를 안심등록할 경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 스팸 문자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안심번호로 그 기록에서 이 안심번호 등록하면 걔는 스팸에서 제외되겠죠 그죠 요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뭐 이런 관리를 안하고 그냥 차단해 놓으면은 거의 쓰는거지 뭐 어떤 이런거 하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요 차단관리 쪽을 많이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정번호를 공유하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든 차단된 그런 그런거 어떤 그 후앱에 차단거는 이 차단기록에 다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이 로그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 등록이 돼요 근데 이 번호는 내가 스팸 처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스팸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이걸 공유하고 싶어요 그죠 물론 어떤 후앱에 의해서 차단된 것도 있지만 내가 아까 전화 오는거를 내가 차단하게 되면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죠 등록이 되면 이런 번호를 내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차단기록 들어가서 차단관리 쪽에 들어가면 설정 차단기록 있죠 차단기록 쪽에 들어가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정번호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요 요렇게 전반적인 창이 떠요 이건 415명이 수신 차단을 했는데 이건 대출 안내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보면 공유 탭이 여러개 있어요 공유할 수도 있고 스팸 신고할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고 요번호를 내가 스팸 처리 안 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록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공유정보를 터치를 합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특정번호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거냐 그제 뭐 이럴서부터 대출이다 아님 뭐 뭐 가임주도다 그런 특징명을 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공유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 여기 보면 이제 공유 등록이 된거죠 자 특정 신고 이 특정번호 신고하는 거에요 그죠 어 후 앱에 의해서 어떤 차단된게 아니라 내가 온 전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차단기록에 들어가서 모든건 차단 이 로고가 기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요 그럼 요 두번째 스팸 신고를 누르게 되면 스팸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만 할 거냐 아니면 차단과 스팸 신고를 동시에 할 거냐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차단하고 스팸 신고를 같이 해주는게 좋겠죠 왜냐면 여러 사람이 이 전화번호가 떴을 때 그죠 떴을 때 이제 스팸 신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특정 번호 차단하기가 있어요 특정 번호 차단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특정한 이 번호 그죠 이거를 내가 이제 차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번호를 터치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공유정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차단하기 누르게 되면 그죠 누르게 되면 차단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차단할 거냐 그러면 어 확인 확인을 누르면 이제 어 차단이 되겠죠 자 이런거구요 안심등록은 뭐냐면은 특정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스팸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어떤 정보니까 그럼 마저 차단 기록에 들어가서 얘를 터치하게 되면 이런 이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요 맨 밑에 여기 안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안심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안심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팸 처리 된 어떤 그런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가지 에 방법으로다가 어 그 번호를 다시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면요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메뉴에 보면 차단 관리가 있고 지금 등록번호 관리가 있고 세번째가 일반 설정인데요 일반 설정은 이제 뭐냐면요 어 우리가 어 좀 더 이제 상세 설정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반 설정이 있는 건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일반적인 기능을 재설정 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탭이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최근 기록 연락처 키패드 검색이죠 이 최근 기록은 뭐냐면은 최신 그 우리가 최신 수신 및 발신 기록을 보여주는 거구요 연락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구요 이 최초 화면이죠 이게 최초 화면 키패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전화를 걸 때 그죠 키패드를 통해서 뭐 번호 입력해서 하는 거고 검색은 어떤 위치 정보를 기준 삼아서 주변 업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어 뭡니까 그 지원 검색 부분이죠 이게 그죠 후를 처음 실행할 때 메인함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일반 설정 항목을 들어가서 요기죠 여기 요게 이제 우리가 차단 관리 했고 등록 관리 했지 않습니까 일반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그러면은 먼저 앱 시작 화면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앱 시작 시 그죠 앱 시작 시 어떤 화면을 먼저 띌 거냐 후를 하면 메인 화면이 뜬다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리면 요거 요거죠 요거 요 메인 화면을 지금 최근 기록으로 내가 띄었는데 이걸 화면을 내가 막 바로 키패드가 나타나서 전화를 걸게 되는 이 메인 창을 바로 이게 뜨게 시작을 뜨게 할 거냐 그죠 여기서 뭡니까 이 앱 시작 화면 선택이라는 것은 키패드를 우리가 시작 설정을 내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앱 후를 최초 실행하게 되면 지금은 최근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키패드 먼저 나오게끔 하겠다 그때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디폴트로 다는 최근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후를 띄어서 그죠 후를 만약에 기본으로 일반 전화보다는 후를 일반 전화 화면으로 우리가 전환했다 그러면은 키패드가 나오는 게 좋겠죠 뭐 어떤 사람 연락처부터 나와서 뭐 하는 것도 좋겠고 여러분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해서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키패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은 쭉 이제 일반 설정에 대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앱 시작 화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용할 거냐 최근 기록을 먼저 띄울 거냐 연락처를 먼저 띄울 거냐 키패드를 먼저 할 거냐 저는 이제 키패드를 한번 시작 화면으로 띄우게끔 앱을 터치를 하면 이제 메인 화면이 키패드가 먼저 나타나게끔 하려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키패드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키패드 화면을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알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 일반 설정 누르시고 들어가면 일반 설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알림 설정에서 앱 아이콘에 부재중 전화 표시 전화를 안 받을 경우는 우리가 뭐 전화 기록을 들어가기 전에 이 후 앱 아이콘에 보면 안 받은 전화가 횟수로 표시가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카카오톡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안 봤으면 거기에 숫자가 나타나고 봤으면 없어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앱 아이콘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걸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꼭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재중 전화 표시할 거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죠 그 전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앱 아이콘에 부재중 전화 표시하면 여기가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온으로다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전화를 지금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면 여기 한 개가 안 받은 전화가 있다 그죠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바탕 화면에 후 앱 아이콘만 보더라도 안 받은 전화번호 부재중 전화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언제 보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밤에 보통 소리를 갖다 진동으로 놓던가 아니면 소리 없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날 보면 그죠 여기 있으면 아 부재중 전화 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설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통화 녹음일 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보면 이 통화요금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하도 그 사람들 전화 오면은 여러가지 뭐 이상한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고객하고 통화 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 뭐 그 요구사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컴퓨터 쪽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의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용도 별로 틀리겠지만 네 고객이 뭐 뭐 뭐 해주세요 그죠 했는데 메모를 안 해놨어 그러면 다시 또 통화한다 그러면은 어 고객은 좀 짜증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 통화 녹음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아 갑자기 무슨 약간 무슨 욕을 했더라 고객이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통화된 녹음을 갖다가 다시 재생해 가지고 어떤 어떤 얘기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데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 후 를 통하지 않고 일반 전화 했을 때는 우리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로 쓰는게 자동 녹음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고객의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고객들이 요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주세요 뭐는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거는 좀 어 좀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쁜 시간에 메모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걸 제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일반 설정 메인 메뉴에서 일반 설정 탭을 누르면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편의 기능 쪽에 보면 통화 녹음 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통화 자동상이 미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미사용으로 얘를 터치 하게 되면 모든 통화 그죠 선택한 전화번호만 할 거냐 아니면 모든 통화 오는 전화 모두를 갖다가 그냥 할 거냐 그냥 모든 통화를 하는 게 좋아요 단지 모든 통화를 하게 되면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스마트폰에 내장 메모리 용량이 조금은 좀 증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서 삭제해 보니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통화를 하는 거고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때 녹음을 해 놓을 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고객이 이런 부분을 내가 요구상을 좀 놓쳤다 전화하니까 좀 약간 좀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했을 때 잠깐 한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까 아 빠졌다 그럼 그때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뭡니까 나름대로 또 소비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거지 뭐 아까처럼 뭐 고객이 어떤 부분을 악용하기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모든 통화를 보통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할 때 뭐 녹음 버튼으로 녹음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 통화 녹음 자동 녹음이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걸로 설정이 됐죠 요렇게 하면 이제 전화가 오면 신경 안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화 내역 그 녹음 파일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또 통화 녹음 사례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뭐 이건 저희가 와이프한테 전화 온 걸 기준으로 했는데 전화가 오면 이게 누릅니다 이걸 통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터치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보통 똑같아요 사용방법은 일반 전화나 아 그 또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끊으면 이제 중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죠 요거 맞춰 영상통을 하려면 요거 누르면 영상통화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 후에서 지공되는 전화 그 전화 화면이죠 그죠 일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처음 구매를 하게 된 일반 전화 화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후우를 기본 전화 화면으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싫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후 스마트폰의 기본 전화 설정 화면으로 하는 걸 알려드렸죠 앞전 강의에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써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녹음 내용을 좀 그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할라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설정 탭을 누르시고 요 밑에 이제 편익인 쪽에 통화 녹음을 터치 하게 되면 그죠 뭐 메뉴가 나오냐면은 이 통화 맨 밑에 우리는 조금 전에 통화 녹음에 대해 설정을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모든 통화를 해고 통화 설정하고 나서 이제 녹음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오면 통화 녹음 목록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로 통화를 녹음 목록 바로가기를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그 녹음한 내용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차 아까 고객한테 들은 뭐가 내가 잘 어 인지를 못했다 그러면 녹음이 자동으로 됐으니까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옵니까 이건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거니까 그럼 요 상단에 보면은 이 삭제 메뉴가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전체 삭제 라는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통화 녹음 목록들이 로그 파일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참 유효할 때가 많더라구요 그죠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인들도 뭐 친구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어느 약속 장소를 했는데 전화 통할 때 뭐 어디 어디로 갈게 물론 뭐 카카오톡으로 해서 장소를 갔다가 지도를 보내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번거롭게 하지 않고 야 어디서 뭐 강남에 맥번 출구 어디 나오면 뭐가 있어 그쪽으로 와 근데 막 여러가지 뭐 생각을 하면서 어 딴청을 피우다 전화를 드리니까 아 어디로 나오라 했지 그때는 요런걸 녹음을 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통화 내역을 듣고 이제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럴때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자 전화 알림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메인 메뉴 쪽에 설정 항목을 들어가면 차단 관리 등록 관리 일반 설정까지 있죠 이제 요 전화 알림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알림 전화 알림은 조금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비하게 되면 최초 설치된 일반 전화 전화 그 기본 전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 후 쪽에 기본 전화 화면을 띄울 거냐 그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전화 알림 아이콘을 터치 하게 되면요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어 전화 알림 설정 기본 전화 사용을 할 거냐 그죠 그럼 이제 후 기본 전화로 사용할 거다 그럼 열을 터치 라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전화 아이콘을 터치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확인 아이콘을 이제 이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죠 후 기본 전화로 이렇게 할 거냐 요런 화면을 할 거냐 후에서 제공된 그런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죠 기본 전화 앱 변경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또 그러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게 온 됐죠 그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후에 깔기 전에 나타난 기본 화면 기본 전화 화면이 요런 식으로 후에서 제공되는 기본 화면으로 바뀝니다 뭐 좋은 점은 이런 글자들이 좀 크게 나타난다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겠죠 현재 저는 이제 요거 후에서 제공된 어 기본 전화 화면으로 변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뭐 장단점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면서 어 그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요렇게 기본 화면이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후로 기본 화면 받게 되면 이 글자가 좀 아주 시원스럽게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요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절 메시지도 넣을 수가 있고 즉시 차단 달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물론 있지만은 요렇게 이제 글씨가 좀 크게 나오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렇게 글자가 크게 나오면 좋겠죠 글쎄 뭐 기본이 전화에서 스마트폰 기본 전화에서 얘를 크게 띄울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런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나니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화로 변경할 때 아이나 후로 했는데 다시 원위치를 돌리고 싶어 글 때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설정 아이콘 있죠 이 톱니바퀴 모양 요거 요거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설정이 쭉 나와요 물론 뭐 스마트폰의 어떤 기종에 따라서 또 모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의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앱 앱 권한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십시오 스크롤에서 내려가면 이 후 라는 게 있어요 후 후 후 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화 앱 전화 앱이 기본으로 기본이 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 략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뭡니까 기본 전화가 후 후에서 제공되는 걸 돼 있어요 요걸 다시 연락처로 바뀌게 되면 스마트폰에 살 때 최초 제공한 그런 그 일반 기본 전화 화면으로 얘가 전환이 되는 거죠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요거 지금 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터치 하는 거죠 그럼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 메뉴 쪽에 설정 쪽에서 이제 그 문자 알림 쪽입니다 문자 알림 쪽 전화 갔을 때 문자 알림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냥 디폴트로 내비두죠 모든 전화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알림 창이 뜨는 게 좋겠죠 그죠 내가 뭐 아는 번호라든가 모르는 번호라든가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내비두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로 들어갑니다 문자 알림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문자 알림 창을 여기 터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팝업 메뉴가 떠요 모든 번호를 할 거냐 모르는 번호가 왔을 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할 거냐 근데 모든 번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가능한 그 밑에 이제 보면 또 문자 알림 창 실행 시간이 있어요 그죠 실행 시간 요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직접 할 거냐 아니면은 어 5초 후에 할 거냐 디폴트로 직접 닿을 때까지 내비두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이제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곰 밑에 보면 문자 내용 표시 그 다음에 url 문자 스미싱 탐지 이런 부분들은 온 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우리가 오프로 해놓지 말고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분을 탐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름은 보통 잘 안 쓰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 기본 전화 화면을 갖다 후 기본 전화 화면으로 전환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화면이 좀 이렇게 좀 밋밋하면 요 테마를 갖다가 이제 배경화면 후 기본 전화 후 이 그 메뉴 후 이 앱에 대한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무료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어 설정에 후 테마 쪽으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후 테마가 나오는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내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허약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으로 바뀌는 거죠 기본 전화 화면도 바뀌고 배경이 그래서 이제 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배경을 찾아서 쭉 하는 건데 이게 배경화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 요걸 하겠다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적용을 할 거냐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 화면도 바뀌었죠 또 메인마인 화면도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어떤 혼란을 또 혼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이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 테마 복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죠 나의 원위치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다시 후 테마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그죠 테마 기본 테마로 적용한다 이게 디폴트로 된 기본 설정이거든요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기본 화면을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화면을 복원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뭡니까 이게 변경된 화면이 요런데 그 어떤 배경화면으로 표시가 됐는데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복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후는 후 보이스라는 이 메인메뉴 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메뉴 아이콜을 터치를 하게 되면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후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터치에서 후 보이스라는 즉 후에서 제공하는 후 보이스를 우리가 앱을 갖다 설치하게 되면 뭡니까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문자가 왔을 때 음성으로 알려져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아 이걸 좀 음성으로 좀 듣고 싶다 그죠 음성으로 이제 어떨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어폰을 우리가 끼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어폰을 음악 듣고 있더라도 뭐 음성으로 다 지원이 되죠 뭐 누구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때 이제 많이 표현한 기능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어폰 안 끼고 했을 때는 사실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우 보이스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후우 앱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이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밑에 후우 보이스 누르면 바로 우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지금 요렇게 이거 메인 메뉴 쪽이죠 앱을 실행하라는 거죠 메인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맨 밑에 후우 보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후우 앱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 하게 되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도 되겠죠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설치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설치를 하죠 이렇게 이제 내 스마트폰 설치가 진행되고 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탕화면에 있는 후우 보이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초 설치할 때는 후우 보이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나옵니다 허용할 거냐 허용을 해야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용하게 터치를 합니다 또 이런 게 나오죠 뭐 관리상태를 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냐 허용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게 메인 창이 뜨는 거죠 메인 창이 근데 이것까지 볼 이유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바탕면 아이콘을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음성으로 지원되는데 글쎄 제가 이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아이고 뭐 그까지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있는데 아까처럼 뭐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바깥에서 이어폰 전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이제 뭐 다른 걸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액장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으로 지원되니까 아 뭐가 왔구나 그러고 받자 받지 말자 그죠 여러분들이 전화통화를 안 할 수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쓸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실제 한번 볼게요 자 후 앱을 터치를 합니다 자 여기 메인 메뉴라 그랬죠 메인 메뉴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요 밑에 보면 후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설치라는 아이콘이 나오죠 일단은 이 음성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걸 이 앱을 깔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겠죠 설치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설치를 하겠죠 내 스마트폰에 자 뭐 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의 후 보이스를 터치를 한다든 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터치를 하게 되면 후 보이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허용 확인을 누릅니다 허용 확인을 누르시고요 뭐 허용하겠냐 허용을 누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후 보이스에서 설치됐다는 메인 창이 나오는 거죠 저 앱들을 기본적인 설정 안 해도 우리가 메인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거를 그래서 해주는 거죠 자 여태까지 강의가 이제 우리가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차단하는 기능을 우리가 총 망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은 주로 우리가 차단 관리 쪽에서 차단 기능만 많이 쓰는 거죠 자 후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그럼을 설정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는 그런 앱이 아닌가 현재는 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앱 중에 하나고요 저도 이 앱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한 앱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쓰지 마시고요 어 주로 이제 이런 그 스팸 전화 차단하는 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쓰면 뭐 어떤 기능들이 어떤 그 비슷비슷해요 그 여러 가지를 쓰면은 그 많은 그 복잡함이 있으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물론 좋아요 상호 보완적인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어 그런 부분보다는 어 표준화된 앱을 하나 써가지고 좀 우리가 어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주 뭐 굉장히 그 불편한 앱들이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앱들을 좀 정리하고 스마트폰도 좀 이렇게 좀 옷을 좀 좀 크기를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 앱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 기초부터 고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앱 또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씀으로써 진짜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리함 또 해외에 나가서의 편리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강좌도 좋은 강의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